하하하하 무기부터 만들고요 아케인 쉐이드 튀어나와? 이제 수업을 뽑아야 되지 그죠? 가져와 영암부 140대가 떠야 되는 거 같은데? 그죠? 3초업이 108인 거 아니야? 아 108은 잘 나오네 코인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게 맞나 싶긴 하다 아 어떻게 이거 그냥 쓸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 번만 더 해볼까? 그래도 강한 불이 남아있으니까 아 개우애하는 건가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욕심냈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짓 그랬네 허허허 설마 아 이거 너무 아깝잖아 아 다 붙었는데 아 강한 불 영암부리나 좀 팔아주실까 하하하하 찾아 찾아 봅니다이 아 강한 불이요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능하신 분 1,500에 1,000 어떻습니까 하하하하 그럼 여기서 대충 70버작을 하는 거지 잠깐 쓰다가 주말에 밀고 다시 하지 요렇게 대충 70버작 쓰고 두 개만 삭까? 두 개면 되지 않을까? 믿음의 숏몬치님 입고 가야 되겠다 숏몬치님께서 발라주실까 금손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숏몬치님 내놓으세요 역시 금손 숏몬치님께서 에디셔널 잠재까지 달아주셨고 역시 금손 숏몬치님이십니다 해야 되는 게 에디셔널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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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블랙큐브 아 블랙큐브 너무 비싸다 에디셔널 잠 큐브 에디셔널 큐브 유니크 15%도 멈칩니다 잘못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저번에 한 개짜리 잘못사가지고 아직도 뼈가 아프군요 기억이 납니다 아 나 보조무기도 해야되는구나 그러네 보조도 해야되는구나 아 보존 어떻게 하냐 아 무기가 끝이 아니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보조도 해야되는구나 레전 띄워주고요 무조건 레전 갑니다잉 그립다 그리움 먼치는 뭐가 그리운 것인가 한 줄만 빨리 나왔어 무기가 아 보조무기 하 에디셔널을 어떡하냐 진짜 에디는 너무 자신이 없었죠 왠지 마력을 달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냐 나만 그렇게 느끼네요 야 이거 쓰고 싶다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레전 보내야 되나 사냥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에디부터 잘 올라갔고 공 15% 뜨면 멈춘다 이래 레전까진 자신이 없어 공 15% 뜨면 멈춘다 이래 공 안 될 것 같애 결국에 그러다가 레전 가겠지 15% 안 떠가지고 아 이 정도 썼으면 그냥 레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레전들이 올라가야지 될 것 같은데 가망이 없군 그나마 레전이 올라가야지 좀 마음의 위로라고나 음 너무 많이 썼지 한 150개 정도 되지 않았나 나이스 나이스 위로 끝났고요 옵션만 나오면 돼 야 에디 030% 나오면 어떡하냐 에디 030%에 아 이거 괜찮은데 그래도 21% 띄워야겠지 아 사냥으로 나쁘지 않은데 미치겠네 자꾸 저런 거 나와가지고 그래도 21% 띄워야 돼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 21% 띄워기 너무 힘들어 근데 나도 진짜 큐브를 많이 돌렸거든 에디셔널도 근데 나는 공이나 마력은 본 적 없고 다른 거는 본 적이 있는데 뭐 많이 나왔대 크리 세 줄 힘 세 줄 덱스 세 줄 이런 거는 한 번씩 나와봤던 것 같은데 아니 왜 공격력만 안 나와 어 내가 세 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두 줄만 뛰어오고 그만하려고 랜거 같아 아 안돼 죽어도 못쓰 데미지 죽어도 못쓴다 돌린 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뽑아야지 왜 띄운 게 없냐 나머 아 레전으로 안 갔단 말이야 아 아 진짜 안간다 아 아 아 진짜 안가는구나 아 아 아 20일도 안 나오네 여기에만 돌서 써도 얼마나 써도 지금 456개 아 156개다 456개를 썼다고요 아 와 500개나 돌렸다고 벌써 결국에 이게 이렇게 망해버리는구나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면 에디 030% 나오고요 진짜 레전들이 올라가자마자 40, 40, 12 이렇게 나오는거지 와 아직도 옵션이 안 나왔다는게 아주 충격적이고 아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 아 이거 레전은 왜 안가는거야 도대체 얘기나 좀 들어보자 레전은 왜 안가는거야 아 그대왔네 얼마를 때려박아야 레전으로 오는거지 도대체 그러면은 어 와 아 아이고 아쉽어라 아 40, 49 나왔 왜 마력이 붙어가지고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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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니아니 큐브먼 스탑버스 말고 좌석베프트 아유 제일 쌍고 살아 아 좌석패술 안샀냐 난게 근데 여태까지 아 별부터 좀 달고 펫장비 이놈 있을거야 아닌가 없나요 펫장비 초기화 이런거 본거 같은데 어 대박 이게 잘되면 대박인데 진짜 돈 아끼는거야 아 이제부터 돈 들어가는게 시작이다 보니 어우 두 번 실패하면 2억 7천입니다 한 번에 되면 대박인거지 한 3억씩 이득하면 개이득 됐구요 이제 주말에 그냥 이 캐릭터로 15포작을 해야될거 같아요 이츠의 보공인 킴 24 대기 24까지 아 보조무기는 어떻게 맞춘다니 그래도 이거부터 마무리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음 레드큐브가 비싸가지고 블랙큐브로 하는게 좋아보이더라 아 아쉬워요 40 30 아쉬워요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아 떴다 끝마 말도 안되게 뭐 30이 나오거나 35가 나오거나 이러지않으면 될거같아 메모리 깔끔하다 49 됐어 됐어 49 깔끔하게 남았고요 에디 에디 030% 깔끔하게 끄면 되겠다 에디를 성공해야되는데 그래야 보조를 할텐데 한번만 뜨자 좀 이제 지친다 야 지침 아 떴어 아 이게 좋아해야되는거냐 말아야되는거 그래도 좋아해야되는거 맞긴 하겠지 이렇게 지양값이 메모리가 되던데 보 00 00 MP까지 아쉽긴 한데 3 시그 malicious Q1 Q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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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2 Q4 Q Q4 Q Q Q 올스텟은.. 아 지금 모르겠다.. 이왕 돌리는거죠? 공포는 어워로 날카로움님 별풍선 10개 일반 룰렛 결과는? 후원은 응원입니다. 일반 루시드 소울은 어떠신가요? 아 돈이 없습니다. 03프로? 됐구요? 맨조? 슈먼치님의 지원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경매장에서 30억 주고 사는 보증목기지 갑니다이 아 이건 안된다. 진짜 안된다. 내장은 안된다. 아아 진짜로 하아 거참 아 이제 걸렸네 쟤구요 아 윗잠제도 해야되는구나 15% 이상 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유니클을 올라가야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저주먹었다. 순먼치님 믿습니다. 순먼치님이 올려주실겁니다. 아 애매하다. 애매해. 애매해. 아 왜이렇게 마력같이 생겼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 아 진짜 많이 들어간다. 아 왜이렇게 느리네 아 아쉽다이 아쉬워 개아쉽다이 아 떴다 제발 이십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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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자 진짜로 이십만 제발 이십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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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게 어 섬십이다 나이스 아이 다행이다 왜 쌍례 좀 나고 싶냐 엠블렘 아 엠블렘은 어떡하냐 그냥 옵션만 대충 띄워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욕심내지 않고 한 6% 요렇게 해가지고 대충만 띄워놓고 원래 엠블렘 작업 안하는데 욕심내지 말고 발린소리 아니야? 어 나이스 오오오 야 떡상떡상 떡상 오 애들 06% 떴어 떴어 아 개고민되네 이거 좀만 해볼까 하지말걸 하하하하 하지말걸 개우회된네 갑자기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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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지 말아야될까 건너지 말아야될까 건넌다고 모르고 아 그만했습니다 그만한다 와 그 6% 한번 바꿨다가 이게 몇십억만 날라가는거냐 하하하하 아이씨 좋다 다집은 이걸 쓰는게 말이든 예시만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바꿔주세요 지금 진짜 없다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맨족합시다 이 정도면 됐고 뭐나 맞춰 이제 견작만 맞추면 끝인가 이제 사실 숄더만 맞추면 이제 끝이 와가지고 그냥 마무리 치고 싶어가지고 좋아 좋아 트라이 가즈아 아님 VIP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회원가입 고맙습니다 두줄 쳐주나요 응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언제 나오냐 돌렸는데 난 뭐야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아 아 오케이 어 뭐 바꿨는데 나 왜 안 바뀌었냐 아 바꿨지 아니 레비 레비 고맙습니다 상크댐 상크댐 띄워줘야 되겠다 먼저 제기같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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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킥킥킥킥킥킥 킥킥킥 킥킥 아 아 아 모자를 바꾸고싶다 잘 안 넣으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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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